자, 여러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테마 117편입니다. 테마 특강 117쪽에 경계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117쪽 뭐에 관한 얘기예요? 경계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적법이 12문제 나오는데 일단 이 파트 있죠? 지번하고 지목, 경계면적 있죠? 이 네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많게는 네 문제가 다 나오고 적게는 뭐예요? 두 문제까지 나오긴 했는데 일단 오렌지 뭐예요? 경계면적 네 개는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네 가지는 다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3번 문제, 그래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은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공부에 등록하는 선이다. 자, 그랬습니다. 자, 틀린 거 그랬는데 이건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경계는 도상상의 경계를 의미해요. 이렇게 도면상의 이 필지와 이 필지를 나누는 선의 무슨 점? 선의 뭐예요? 이런 굴곡점 있죠? 이 굴곡점은 꺾인 점이라고 하고 이 토지와 이 토지를 나누는 선의 굴곡점 있죠? 이게 바로 경계점이고 이 경계점을 뭐로 연결해서 직선에 연결해서 공부에 등록한 선 이게 경계라 그랬으니까 자, 도면상의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의 단점 자, 그 다음에 2번은 경계점 좌표를 등록하는 좌표는 뭐예요? 지적식량에서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뭐예요? 필지와 필지를 나누는 선의 굴곡점 있죠? 이런 경계점을 무슨 형태로? 이렇게 뭐예요? 그림 형태, 도의 형태로 뭐하거나? 도의 형태로 등록하거나 자, 예컨대 만약에 축적이 500분의 1 도면은 이 토지와 이 토지를 나누는 선의 굴곡점을 자, 꺾인 점은 뭐예요? 직각으로 꺾이니까 이렇게 뭐예요? 이게 무슨 선이고 이게 뭐예요? 경선이고 이게 위선이니까 이 Y하고 뭐예요? Y하고 X라는 Y하고 X라는 뭐예요? 자, 이렇게 수표 있죠? 자, 수표 거기 자표계님 나온다. 수치라는 자표계님 그래서 우리 무슨 형태와 도의 형태와 무슨 형태 이렇게 자표 형태로, 자표 형태로 등록한 점을 말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자표는 당연히 측량해서 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토지의 지상경계의 위치는 뚝담자 왜? 이렇게 도면상의 경계를 하다 보니까 누구하고 누구가 사인과 사인과는 뭐예요? 사인과 사인과는 뭐하더라는 얘기예요? 내 땅이다, 내 땅이다. 싸움이 있으니까 자, 다툼 있으니까 뚝이나 담당 있죠? 전답을 뭐예요? 전답을 갖고 있으면 뚝 같은 걸 만들고 집을 짓고 살면 뭐하라는 얘기니까 자, 담장을 세워서 이렇게 뚝이나 담장이 구에게 목표가 될 만한 구조음이 경계점 표시 등을 표시하는 게 그게 지상경계에 관한 얘기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이 지상경계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탄생하게 됐다. 이게 그래서 나오게 됐다. 자, 하여튼 그래서 거기 지상경계의 위치 나오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4번의 지상경계는 해명과 수면이 접혀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뭐예요? 동그라미 4번에 절대 자, 이런 식으로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뭐가 있고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다 치게 되면 이 바닷물이 완전히 찼을 때 있죠? 최대 만조위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유지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렇게 연못도 유지 있죠? 그래요. 자, 국어라든가 항상 뭐라고? 물이 완전히 찼다면 완전히 찼을 때 최대 만조위, 만수위예요. 절대 뭐가 나오면 틀려요. 이거 평균이란 단어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평균이란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다 자, 평균 해수면 평균 뭐예요? 수면 있죠? 평균 해수면 이렇게 자, 평균 해수면, 평균 수면 자, 평균이 아니다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이렇게 최대 만조위 최대 만조위 최대 뭐예요? 만수위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지 만 얘기지 평균이란 단어가 나오면 틀린다 라고 보자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5번 지속공부의 경계가 자, 기술적인 착오 동그라미 치고 기술적인 착오로 진실한 경계성과 다르게 등록된 것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경계 확정은 뭐예요? 실제 경계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8 얘기니까 뭐 나오면 경계 나오고 원래 경계는 뭐예요? 도면상의 경계인데 무슨 경계가 나오면 자, 기술적인 착오란 단어가 나오면 실제 경계를 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6번 법원의 뭐예요? 법원의 토지경계 확정 소송의 대상에 대한 경계의 의미는 지속공부에 등록하는 공적으로 있는데 필지가 필지와 필지의 뭐라고 구분선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3번에서 틀린 답은 몇 번이 자, 4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몇 번에 이제 4번 문제를 보시면 자, 4번 문제 보시면 118편입니다 그래서 몇 번 문제 4번 문제를 보지 않네요 자, 4번 문제 보시면 거기 자, 지상경계의 위치 표심의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자, 1번 또 나왔죠? 뭐라고? 지상경계는 뚝이나 담장이나 그 밖에 구액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분 및 경계점 표시를 표시하고 자, 그 다음에 그 2번 지속소관총이 토지에 따라 뭐라고? 지상경계를 세례를 정할 때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한다 그랬죠? 그러면 2번과 3번을 비교해 보면 2번은 맞는 얘기인데 3번은 뭐라고? 지속소관총이 토지에 따라 지상경계를 세례를 정할 때 경계점의 위치 설명 등을 등록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관련한다 그러면 틀린다 아니죠? 그래서 이 3번에 자, 지속소관총이 뭐라고? 지상경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으니까 이렇게 뭐예요? 지상경계점 뭐예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하는 것이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틀렸다? 동그라미 2번과 3번을 비교할 때 3번은 왜 틀렸다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라 지상경계점 등록부다 그래서 틀렸다 4번의 지상경계 구액을 형상하는 구조물 중에 소유자가 다를 때는 그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한다 그랬어요 그 몇 가지? 세 가지가 그렇다고 해요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자, 일단 뭐예요? 동그라미 4번은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 동그라미 4번은 맞는 얘기고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다면 자, 이 구조물의 중앙을 뭐예요? 지상경계로 삼는데 이 뭐예요? 구조물의 중앙 구조물의 소유권자가 다를 때는 소유권에 따라서 중앙이 아니라 바깥면을 할 수 있고 안쪽면을 할 수 있고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높낮이가 없을 때 하단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이 도로와 뭘 만들 때 이렇게 도로와 뭘 만들 때 구거를 만들 때 자, 구거 만들 때 이 세 가지는 자, 뭐 구조물의 소유권자가 다를 때는 수유권에 따르겠다 그 다음에 5번은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죠? 없으면 뭐예요? 없다 그러니까 있으면 중앙 없으면 뭐예요? 없으면 자, 이 높낮이가 없다 없다 그랬어요 이게 없으면 중앙이고 높낮이가 있으면 뭐예요? 있으면 하단부로 하단부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5번 높낮이가 없다 하게 되면 상단부 상단부 있죠? 상단부 그래서 5번은 없으니까 중앙이고 6번은 뭐예요? 있으면 뭐라고? 하단부고 자, 없으면 중앙 높낮이가 없으면 구조물의 중앙 높낮이 있으면 뭐예요? 구조물의 하단부 그래서 5번은 뭐예요? 상단부가 아니라 뭐라고? 중앙이다 자, 그 다음에 도로구고동의 절퇴된 부분이 있죠? 절퇴된 부분은 바깥쪽 부분이 아니라 이게 뭐가 있으면 도로와 뭘 만들 때 도로와 뭐예요? 구거를 만들 때 구거는 또랑이니까 물이 흘러가야 되겠죠? 그래서 경사면에 상단부예요 그래서 상상 뭐라고? 경사면에 뭐라고? 경사니까 사니까 뭐라고? 상단부다 그 얘기는 상단부 경사면에 상단부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5번은 당연히 뭐랬어요? 아까 6번은 경사면에 상단부고 5번은 중앙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7번 도로구호 등의 뭐예요? 바깥쪽 어깨부는 아니라 그게 뭐예요? 경사면에 상단부고 자, 그 다음에 8번은 토지 또 나왔죠? 토지 또는 해면 수면에 접했을 때는 최대의 만족이 만숙이가 맞고 그 다음에 8번 공예수면 매직 토지 등 재방 등의 토지에 편입됐죠? 이게 바로 뭐예요? 바깥쪽 어깨부는 맞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이렇게 자, 어디에 재방이 있고 바다가 있을 때 이 바다를 내립해서 토지가 생겼다면 자, 이 재방이란 역할은 바닷물 막는 건 여기가 포인트죠? 그럼 4번 뭐예요? 머리가 있고 목이 있으면 이게 뭐라고? 바다 쪽이니까 바깥쪽 어깨 부분이다 바깥쪽 어깨 부분 그래서 9번은 뭐예요? 자, 바깥쪽 어깨 부분 그거 맞는 얘기다 자, 그런데 9번하고 10번을 비교할 때 똑같은 얘기인데 그거 뭐예요? 그 10번을 경사면에 하단부로 하면 안 되죠? 9, 10번은 뭐예요? 자, 방금 얘기한 대로 바깥쪽 뭐라고? 어깨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10번은 11번은 행정구역장 또는 지자체장이 토지를 시도가해서 분할하려는 뭐예요? 경우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시를 뭐하고 설치하고 측량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자, 그건 답으로 잘 등장하지 않는데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뭐예요? 건물을 뭐할 때 자, 토지 이후에 뭐예요? 건물 있을 때 건물을 분할할 때 건물을 걸리지 않게 분할하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건물을 잘라서 분할하는 거예요 예외지가 몇 개 있다 예외지가 예외가 니가 지겠어요 그 내가 뭐라고 판사가 뭐하다는 얘기예요? 판사가 도도하다 아니, 도도하다 자, 뭘 받았을 때는 판결 받았을 때는 건물을 자를 수 있다 그 다음에 공공사업이에요 공공사업 자, 공공사업 자, 그래서 사학도 철천재 이 구유수 있죠? 구유수 이런 지목으로 되는 토지에 대해서 자, 이런 학교나 도로철도 이런 도지 이런 뭐예요? 이런 토지가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예요? 도로를 빌려면 뭐예요? 건물을 자랐을 때 잘라서 할 수 있다는 게 도시개발사업 도시군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할 때는 건물을 잘 수 있는데 이 네 가지 이외에 이제 뭐예요? 토지를 뭐예요? 토지를 분할하거나 땅을 분할하거나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할 때는 이렇게 토지 분할하죠? 분할하면 이건 다른 산 토지도 있죠? 여기다 뭐라고 경계점 표시를 설치하고 경계점 표시를 설치하고 분할증을 하는 거 있죠? 이런 게 뭐예요? 여섯 가지가 있다 그 여섯 가지 중에 자, 어디 어디 행정구역 지방대체장이 토지를 모아기 위해서 취득하기 위해서 뭐 할 때는 개발사업에서 분할할 때는 무슨 지상경계점 표시를 모여 설치하고 할 수 있다 맞는 얘기예요 자, 거기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역의 경계를 절장해서 토지를 모아할 때도 분할할 때도 마찬가지고 왜? 여기 해당하죠? 도시개발 도시군 관리계 이런 식으로 다 뭐라고 건물을 자를 수도 있고 경계점 표시할 수 있고 여섯 개 다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자, 13번이 그 얘기 그 다음에 14번은 매매 등의 토지를 분할 때에 지상경계점 표시를 설치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거기 15번은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토지를 모여 분할할 때 지상경계는 건물에 걸리게 결정해서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할 수 있다 이거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건물을 자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들렸고 16번은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의 권리계 결정은 안 된다 다만 뭐라고 법원에 판결했죠? 판결 판결일 때는 자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건물을 잘라서 분할할 수 있는 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가 뭐라고 판결 공공사업 공공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공관리계획이니까 앞자따서 판사가 뭐하다는 얘기야 이거 도도하다 이렇게 외우자는 게 판사가 도도한 것은 건물을 뭐예요? 잘라서 분할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몇 쪽에 119쪽입니다 119쪽을 보시면 거기 5번에 뭐예요? 5번에 자 방금 얘기했죠? 지상경계 등록법 왜 토지 자 도면상의 경계를 원축으로 하다 보니까 자 뭐예요? 우리가 땅 위에 살다 보니까 뭐가 지상경계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 지상 지상경계라는 개념이 생겨고 그 다음에 자 이 지상경계에 대해서 관리를 뭐예요? 소관청이 어디에다가 지상경계점 등록법 라고 하는 걸 갖추고 뭐예요? 관리를 하는데 이 지상경계점 등록법에는 어떤 내용이 등록이 되느냐 그래요 그래서 소재하고 뭐가 있고 지번이 있고 그 다음에 지목은 뭐예요? 공부상 지목과 공부상 지목과 실제 뭐라고 자 실제 무슨 지목 실제 이용 지목이 있고 실제 이용 지목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뭐예요? 일단 앞에 무슨 단어가 나오면 경계점이란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 위 위사종이 뭐예요? 위사종이 뭐예요? 좌표다 이렇게 기억하지 않는 게 위사종이 좌표 그래서 경계점 무슨 파일? 위치 파일 경계점이 위치 그 다음에 뭐예요?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의 위치 사진 파일 경계점의 종류 경계점의 좌표 어디에 한정한다? 경계점 좌표도 놓고 있죠? 좌표 등록부 수반지역에 한정한다 이렇게 한정한다 그래서 그럼 거기 자 5번에 뭐예요? 옳은 곳은 그랬죠? 옳은 곳은 그래서 일단 지목 없죠? 왜? 지목은 목도장이고 지목은 도면과 대장에 있는 것이고 고유번호는 뭐예요? 도면 빼놓은 건 다 고유번호가 있는데 지상경계점은 없어요 어디에 지적공부에 있다 지적공부에 자 3번도 빼죠? 자 그래서 여기 오른거 그랬는데 1번 2번 3번 빼고 거기 4번에 뭐라고? 경계점 표시에 뭐예요? 위사종 맞죠? 4번 그 다음에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맞고 4번 5번 소유권 빼죠? 소유자 소유자 빼고 자 그 다음에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그거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4번 5번 뭐라고? 경계점 표시 종료 위치 위사종 자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7번 있죠? 위치 설명도 사진 파일 자 그 다음에 경계점 표시 설치사항이 없어요 위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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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 빼고 9번 들어가죠? 사진 파일 위사종 4 4 보전기간 빼고 자 설치비용 빼고 제조 빼고 그죠? 그래서 자 방금 얘기한 대로 이런 식으로 뭐예요? 소재지번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그 다음에 뭐예요? 경계점의 위치 위사종의 잡혀다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위사종의 잡혀다 잡혀다 아니게요? 자 그래서 경계점의 표시 종류 4번 그죠?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7번 경계점 위치 사진 그 다음에 뭐예요? 자 8번은 안 돼서 8번 필요 없고 9번이시죠? 9번 4가지다 자 넘겨보시면 자 거기 어디에 120쪽을 보시면 자 어디 지상경계 새로 결정할 경우에 기준으로서 틀린 거 그랬어요 자 1번에 자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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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5개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여기 뭐예요? 자 높낮이가 없으면 중앙이고 높낮이가 뭐라고 높낮이가 있다면 뭐예요? 구조물의 하 단보구 뭐예요? 하단보구 자 경사면에 상 단보구 그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최대 만주의 만수이죠? 최대 만주의 만수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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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주의 만수 그 다음에 바깥쪽 어깨부분 이리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염젓되는 토지사의 고조가 없는 동안에 치면 없으면 중앙 자 높낮이는 토지사의 높낮이가 없죠? 없는데 중앙인데 뭐라고? 구조물에 바판면 항상 뭐예요? 높낮이가 없다면 구조물에 뭐라고? 중앙 아니기 그 3번 높낮이가 높낮이가 있죠? 있다 있다 3번과 4번이 있으니까 뭐예요? 하단부 4번의 상단부가 아니라 뭐라고? 하단부 얘기 자 그 다음에 토지동의 절투된 부의 부분 있죠? 경사면에 상단부예요 5번과 6번 비교하게 되면 경사면에 상단부 경사의 상단부지 하단부가 아니다 그 다음에 7번과 판부는 해면에 접혀있죠? 최대 만주의 최대 만수의 자 최소가 아니겠죠? 18번이 틀고 최대 만주의 최대 만수의 그 다음에 이제 9번하고 10번은 뭐예요? 공예수문도요 자 토지동 재방등에 편입된 것 같은 얘기니까 안쪽이 아니라 뭐랬어 이거? 바깥쪽 어깨 봅니다 바깥쪽 어깨 봅니다 바다쪽이니까 바깥쪽이다 바다쪽이니까 뭐라고? 바깥쪽 어깨 봅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어디 뭐에 대해서 이제 경계에 대해서 봤죠? 경계에 대해서 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적에 대해서 면적에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적은 일단 앞에서 거기 뭘 보면 이 면적을 이제 자 보면 자 어디 면적에 거기 자 이론적인 거 보면 이제 98쪽에 보시면 98쪽에 뭐가 나와요? 면적 나오죠? 면적에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면적은 이제 자 뭐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자 대표적인 게 칭량 대상이 아닌 것 같고 자 면적의 단수절이 있죠? 이제 그런 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일단은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이제 그 페이지 문제를 다음 페이지 넘겨보니까 121 페이지에 뭐가 이거 그 지상경계 분할 경계 문제가 하나 더 있네요 7번 문제인데 자 거기 그 이렇게 써 있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범죄상 자 분할되어 있다는 지상경위를 건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거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아까 거기 판사가 뭐하다 그랬어요 이거 판사가 도다다 그랬죠? 그 판사가 도다다니까 어디 판사가 도다다 1번과 2번은 불합량 자 판자 3번에 판 나오고 그 4번에 뭐해 도자 나오고 5번에도 국토개혁에 의해하는 도시개발 도 도자죠? 그 다음에 거기 공공사업 4 4학도 철천제 그러니까 뭐하고 뭐하고 1번과 2번 두 가지만 빼면 다른 건 다 뭐라고 이거 자 지상건물에 걸리게 토지를 분할할 수 있고 이 6개는 다 뭐라고 어디에다가 그 토지를 분할할 때 무슨 표시를 지상경계점 표시를 표시하고 뭐할 수 있어요? 자 분할 측량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에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일단 거기 면적의 8번 보시면 뭐라 했어요? 1필지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일단 거기 1번에 보시면 경위 측량 방법으로 세벌 측량한 지역의 필치에 면적 측량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면적을 측량하는 건 거리는 거리는 뭐에요? 실제 거기 현장에 가서 메타 단위로 거리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면적은 뭐에요? 도면상에서 거리를 계산하는 걸 가지고 자 이 면적을 측량하는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에요? 땅값이 싼 데는 전자면적 측정기 땅값이 비싼 지역은 비싼 지역은 어디니까 경계점 좌표등록부 수반 지역이니까 좌표면적 계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얘기한다고? 좌표 좌표면적 뭐라고? 좌표면적 계산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좌표면적 계산법 그래서 전자면적 측정기가 아니라 뭐라고? 좌표면적 계산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몇 번에 2번에 뭐에요? 경계점 좌표등록부 등록하는 지역의 면적 뭐에요?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로 등록한다 그랬어요 제곱미터 한자리 얘기입니다 축척의 500분의 1로 한번 써보세요 축척의 500분의 1 지역이니까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뭐에 따라서 자 기본적으로 뭐에요? 자 그 축척에 따라서 자 500과 600분의 1은 0.1까지 하고 제곱미터 이한자리죠 자 어디부터 자 축척이 1000분의 1부터 6000분의 1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에요? 자 시험 문제 나올 때 500분의 1은 뭐에요? 500분의 1은 500분의 1은 나오지 않고 항상 뭐라 나와요? 경계점 이런 식으로 경계점 좌표 뭐에요? 좌표 등록부 뭐에요? 등록부 수반 지역이라 나오고 자 그렇지 않으면 도시개발사업 지역에서 무슨 식냐 한다고 지적 확 확정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나오면 뭐에요? 축척이 500분의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축척이 500분의 1과 몇 분의 몇 600분의 1 이 두 개만 뭐에요? 두 개만 어디까지 당이 뭐에요? 공부에 등록할 때 면적을 어디까지 0.1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해요 이걸 우리가 뭐라 표현한다?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한다고 얘기하는 거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축척이 얼마부터 축척이 1,000분의 1부터 그 다음에 1,200분의 1 그런데 3번은 왜 틀렸냐면 축척이 뭐라고 그래서 거기 틀린 거 하면 1번도 틀렸고 3번도 틀렸는데 축척이 1200분의 1이죠? 1200분의 1을 이 지역은 뭐에요? 농촌 지역으로서 우리나라는 뭐에요? 농촌이 제일 많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자 축척이 1200분의 1입니다 이것은 뭐에요? 제곱미터 자 0.1일 때 미만일 때는 0.1이 아니라 1 미만일 때는 1로 등록한다 뭐라 써야 된다고? 1 미만일 때는 1로 등록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지조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뭐라고 면적은 우리는 뭐에요? 수평면상의 넓이죠? 수평면상의 넓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5번 토지 분할 전후에 면적의 차이가 5차형 범위를 초과할 때는 있죠? 지조적공부상에 분할 전 토지의 면적들은 경계를 뭐한다는 게 이거 정정한다 정정한다 이 문제의 의문은 자 어디에 또 이제 토지정에도 또 이제 그 등장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뭐에요? 왜 이런 뭐에요? 오차 문제가 나오냐 하게 되면 사람이 측량하다 보니까 이 측량을 하다보면 오차가 이게 나름이다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도면상에는 이 도면 도면상은 가로가 뭐에요? 40cm고 세로가 몇 cm에요? 이 30cm에요 근데 자 일단 뭐에요? 실제 고리 있죠? 실제 고리 자 만약에 이 토지가 만약에 뭐에요? 1cm라고 하는 것은 뭐에요? 축적이 얼마일 때 축적이 1,000분의 1일 때는 뭐에요? 1,000분의 1일 때는 당연히 뭐에요? 1cm가 뭐라고 1,000분의 1로 줄였다 하게 되면 1cm가 됐다면 1,000cm가 되는 거고 1,000cm는 뭐에요? 10m이기 때문에 10m죠? 그럼 만약에 뭐에요? 만약에 제도를 할 때 뭐에요? 제도를 할 때 자 우리가 연필심을 연필심을 이렇게 긋는 거 하고 이쪽으로 긋는 거 하고 있죠? 긋는 거 하고 이 오차형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자 당연히 어디에서 이렇게 뭐에요? 이렇게 자 이 축적에 따라서 어디에 도면상에 등록한 m가 cm 되니까 저는 오차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오차를 저기 할 때 우리가 뭐에요? 신규등록지 이렇게 신규등록 자 신규등록 등록전환 그 다음에 뭐에요? 분할 자 분할합병 자 분할합병 그 다음에 뭐에요? 자 우리가 지목변경 자 그 다음에 바다로 된 토지 등록할 수 있죠? 이 합병과 지목변경 아예 칭랑하니까 필요 없고 이 신규등록은 바다가 땅이 됐으니까 전화하고 비교가 안돼요 자 이건 땅이 바다가 됐으니까 비교가 안되죠? 항상 비교가 되는 건 뭐에요? 비교가 되는 건 등록전환과 분할이다 그 얘기입니다 왜? 등록이 전환돼서 임야대장 땅이 토지대장 땅으로 바뀌게 되죠? 임야대장은 축축이 3천과 6천이니까 면적이 최소 단위가 1제곱미터에요 이 토지대장 오게 되면 600과 500까지도 올 수 있으니까 0.1까지 오기 때문에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 돼서 토지대장으로 가게 되면 면적이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에요 자 분할도 마찬가지죠? 분할도 토지를 분할하면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자 만약에 이필지 분할하게 되면 면적이 500이라면 250과 250으로 똑같이 해야 되겠죠? 근데 측량을 하다보게 되면 하나는 얼마 되고 하나는 뭐에요? 200 뭐에요? 240인데 하나는 뭐에요? 290이 되면 더 해버리면 뭐에요? 500이 넘어가죠? 그래요 오차가 있게 마련이다 아니죠?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등록전환과 등록전환과 뭐에 대해서 이 분할에 대해서 측량하게 되면 오차가 있게 되는데 그죠? 자 그러면 이 오차가 뭐에요? 측량에 대한 뭐라고? 측량에 대한 뭐에 대해서 오차에 대해서 국가가 제한하는 뭐에요? 허용범위죠? 허용범위 뭐라고? 허용범위 허용 이 허용범위에요 범위를 뭐하냐는 얘기에요? 범위를 초과하느냐 허용범위는 뭐에요? 초과하느냐 자 그렇게 쓰여있죠? 허용범위를 초과하느냐 아니면 뭐에요? 자 예컨대 자 미만이냐 허용범위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런식으로 자 이 등록전환과 분할을 할 때 여기 뭐가 나왔으니까 초과라는 단어가 나오죠? 초과 초과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 예컨대 등록전환은 뭐하는거에요? 초과죠? 예 초과 초과 초과라는 단어가 그러면 허용범위 뭐에요? 허용범위 이내 허용범위 초과 이기입니다 자 그러면 허용범위 말하고 이내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뭐에요? 이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자 이 초과하게 되면 뭐에요? 등록전환은 글자가 4글자니까 직권으로 고쳐요 뭐한다고? 직권정정한다 직권정정 자 근데 만약에 이내라고 하게 되면 이내라고 하게 되면 등록전환될 면적이 있죠? 등록 뭐라고? 등록전환 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하겠다 아니게 분할하게 되면 뭐에요? 이런 얘기에요 분할하게 되면 토지를 만약에 분할하게 되면 이 토지 면적이 얼마 써요? 토지 면적이 자 예컨대 만약에 300이었어요 이거 세필지로 만약에 뭐에요? 세필지로 만약에 뭐였다는 얘기에요? 자 분할했다 그 얘기에요 그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에요? 이 면적이 여기는 얼마가 나오고 97이 나오고 여긴 98이 나오고 예컨대 여긴 103이 나왔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뭐에요? 만약에 뭐하게 되면 자 이게 국가가 적인 허용범이 뭐에요? 이내라면 뭐에요? 이내라면 이내라면 자 초과된 면적 3 있죠? 초과된 면적 3 있죠? 이 초과된 면적 3을 초과된 면적을 이렇게 초과된 뭐에요? 초과된 면적을 뭐에요? 초과된 면적을 면적을 각 뭐에요? 각 분할된 각 필지요? 각 필지에 뭐한다는 얘기에요? 필지에 안분해서 나눠준다 나눈다는 얘기에요? 그죠? 이 3을 초과된 부분을 뭐하고 여기다 뭘 주고 여긋내 여기다 만약에 105라 하게 되면 5를 떼다가 여기다 여기다 3주고 이거 100으로 만들고 여기다 2주고 100으로 만들고 뭐한다는 얘기에요? 각 필지 똑같이 나눠준다 그게기에요? 근데 무조건 초과하면 뭐에요? 무조건 정정하는 거에요? 고친다는 얘기에요 자 근데 등록전환은 뭐에요? 허용범위 이내라면 자 등록전환될 면적이 있죠? 허용범위 이내면 등록전환 면헌적을 등록전환 면헌적을 등록전환 면헌적하고 임야된 면헌적을 그대로 쓴다 그럼 틀린다 자 근데 초과하게 되면 고쳐야 돼요 무조건 니글자니까 직권정정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자 뭐가 나오면 5번초는 뭐에요? 분할이란 단어 나오고 뭐가 나오면 자 허용범위를 오차 분할 오차 초과 나오면 자 맨 끝에 뭐라고 두 글자니까 뭐에요? 정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6번 신규등록 등록전환 할 때 당연히 뭐에요? 뭐하고 뭐 빼놓고는 자 그 합병과 지목병격 빼놓고 다 측량해야 되니까 측량해서 면적을 정한다 맞고 자 그 다음에 거기 7번에 토지합병 할 경우에 면적 결정은 합병 전 각 필지 면적을 합산해서 필지의 면적을 정하면 되지 합병은 절대 뭐하지 않아요 측량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에 1번은 왜 틀렸다고 자 전자면적 측정기가 아니라 좌표면적 계산법이고 자 동그라미는 뭐에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니까 맞는 얘기고 3번은 왜 틀렸다고 1 미만일 때 1제곱미터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고 4번 맞죠? 초평면상의 넓이고 5번도 맞죠? 초과할 때는 정정하고 자 6번도 맞아요 자 합병 지모병이 안 들어왔으니까 다른 거 다 맞죠? 자 넘겨보시면 어디인지 8번 문제를 보시면 경위 측량 방법에 의해서 지저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저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이니까 축촉이 5백분의 1이고 면적은 어디 0.1제곱미터까지 등록합니다 면적이 얼마 나왔어요? 730.5에요? 45제곱미터가 나왔어요 730.45제곱미터 나왔다 어디까지? 소초 한 자리까지죠? 여기까지 등록하는데 자 0.05를 어떻게 철할 것인가 했을 때 자 위 소초점 아래 자 뭐해?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가 짝수니까 뭐하자니까 이거 버려라 730.4다 730.5가 아니라 4다 자 그래서 당연히 틀린 상이다 자 그 다음에 9번은 뭐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옥이니까 땅값이 싸죠? 어 땅값이 싸다 자 그런데 자 면적 그 결과 얼마 나왔어요? 1029점 있죠? 어 이건 10 뭐라고 29점 뭐예요? 1029점 자 5일이다 5일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0.05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얘기지 이건 뭐라고 0.051이니까 5보다 크죠? 5일 때는 뭐예요? 홀수니까 올리고 작수면 내리라 그랬지만 이거는 뭐예요? 5보다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올려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1029점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맞고 합병 지번 변경 지번 변경 칭려하지 않죠? 당연히 자 축적이 600분의 1이에요 600분의 1이니까 비싸죠? 600이 비싼데 자 면적이 얼마 0.0 0.5라고 0.050이 나왔다 이건 얼마도 안 돼요 0.1도 안 되죠? 자 문제 유형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세 가지 뭐도 안 되면 0.1도 안 되면 0.1로 하라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730.45 0.05가 5를 버릴 건가 말 건가 이게요 그래서 홀수면 올리고 작수면 뭐라고 이거 버리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초가 무조건 올리고 유형이 세 가지다 자 그래서 거기 자 0.1이 안 되니까 0.1로 보고 12번은 뭐예요? 600분의 1이죠? 자 제곱미터 뭐라고 이해한 자리가 맞고 1200분의 1이죠? 1 미마일 때는 1제곱미터 1제곱미터를 안 다니고 6000분의 1이죠? 1제곱미터 미마일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6000분의 1이니까 똑같죠 거기 13번하고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높부를 자 경계점 좌표높부 자 경계점 좌표높부는 당연히 뭐예요? 어디까지 0.1 미마일 때는 0.1도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